무시한 한 번 더 해봐야 겠다 나 스트릿이에요 나 이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여기에 바코드 있잖아 바코드 되면 얼마나 올려나 삐빅 300원입니다 아 저거 바코드가 아니고 머리카락이라고? 개노잼이야 아 근데 콩콩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진짜 너무 귀엽다 AP 아니에요 이거 요즘 뜨고있는 요즘도 아님 이거 한달전부터 나왔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웃긴 썰이 하나 있는데 내가 뉴메타 좀 찾을거 없나 해가지고 그 영어로 코리안 오피빌드 쳐가지고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거 봤거든 내 눈을 의심했어 90만 유튜버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PS채널처럼 정리해서 올리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코리안 오피빌드 하면서 되있길래 뭐가있나 봤거든 탑에 저마텔 저마텔 그브 있고 정글에는 만년설이 체조안이 있고 미드에 봉풀주 라칸이 있고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음 발분삼이라 나 난생 처음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은데 대체 어디서 그런걸 찾아온거야 일단 콩콩이 근데 콩콩이가 좀 쓸만해요 전판에도 해봤는데 내가 미드루시는 원래 잘 성공을 못시키거든 이거 좀 안정적임 내가 내 취향에 맞은 이게 집공 터트리는거 너무 힘들거든 의외로 이렇게 콩콩이만 맞춰도 데미지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방관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콩콩이 데미지가 실제로 체감이 돼 원래는 안되는게 정상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룬을 보면 알겠지만 마나관련된걸 많이 가다보니까 라인 마나관리도 좀 편함 슈욱 오케이 오케이 못오죠 이거 쿠션까지 빨고있기 때문에 나이스 그리고 난 이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게 이 빌드가 일단은 톱날단검을 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첫템 톱날단검이 저 미치도록 세요 진짜 말도 안되겠어요 진짜 그냥 오버밸런스급이기 때문에 죽었다 아 2를 피했어야 됐는데 이게 신경쓸게 라인전 자체가 약하진 않아가지고 후반에 살짝 힘 떨어진다라는거랑 큐를 조금 잘 맞춰야된다 이정도만 신경쓰면은 라인전 자체는 좀 무난한거 같더라구요 라인 야 근데 이건 내가 먹어도 되지 먹으면 안되는건 아니 시발 아 아쉬운데 원래 라인 살짝 끼고 가야되긴 하는데 원래 라인 살짝 끼고 가야되긴 하는데 아 딜기한번하니까 또 괜찮다 아 아 이게 맞네 야 여기 까비 어 이거 배맛인데 한 대만 한 대만 아이씨 아 아깝다 아이씨 가고싶은데 아 아 으않 아 어 내가 바람을 불었다면 라인 막아버리기 응? 안돼? 응? 빠질거에요 그냥? 태국이 커진 말거야 여기 빠질거에요 그냥 얼씨없는거 좀 빡치네 야 근데 솔직히 라인전 그냥저냥 괜찮은데 이거? 나 솔직히 라인전 개판으로 했는데도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세릴다 나오면 절대신이 돼버리는거 양 야옹이새 어? 나 강해졌다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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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유를 buen해서 ....... 프로 지 skilled 이게 프로전 사이에서는 미드루시안이 기본 교과서라던데 교과서에는 원래 낙서 해야지 재맛이긴하지 콩콩이 루시안으로 낙서해버리기 도덕 아닙니다 도라school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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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ética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뭐 아니야? 띠 띠 또 이거 바로 원 디비 직수로 라인이 밀어버리기 진짜 이렇게 빠리네 . oot 아 Seoul 나의 수주는 이 정도가 아냐 손에살 집 아니에요 원래 살 쩌있었어살이 찐게 아냐 살쩌있었어울레부터 자랑? 자랑이죠 알람괜이보다는 손에살 찐게 차라리 나아 나는 흥 아기 눈물이 그냥 밀고 어어! 어어! 아악! 저.. 저.. 움직이고 싶어 아 살 수 있었는데 이거 아 이거 지고 있구나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지겠구나 도티 아 어? 좋았다 이게 확실히 내가 아까도 계속 말했는데 국밥유저들이 오히려 잘할 그녀리랑 무빙을 못 치진 않거든요 근데 카이팅이 안 돼! 국밥 유전의 특징에 이게 무빙을 치면서 같이 카이팅을 친다는 동시사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게 잘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파 딜레이가 좀 적다보니까 포지셔닝하기가 좀 쉽네 공콩이 루션 이거 못막습니다!! 아 나 죽었다 먹었지 그래도 먹었으면 됐어 용 달리자 아 나 죽었다 할건 다 했는데 아 궁데미지 상처 500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chilled 까져 궁 없어서 안 감AUL 16레벨 찍으면은 데미지 더 돌아버리겠는데 오케이 다다나 다다나다나 다다따나 오케 Arcee 저희 가주자 밀어버리자 그냥 매드 미드 밀면 어차피 와야돼 쟤네들 유미 나한테 한번 타보세요 공격력 얼마나 오래илось 4,19네 어 밀어버리자 나이스 나한테 타고 oluyor dd보여줄까 찌시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혜흠흠흐 clarg 흫흫흫흫흫 이씨 의아 의아 아 존야 뭐야 존야 씹혔어 밀자 아아 화가 나버리네 아 존야 씹혔네 ㅎ 질량 볼까? 좀 많이 죽긴 했는데 내가 좀 많이 맞긴 하지 않았어? 근데 평타보다 궁이 더 센 거? 그게 맞아요 원래 평타보다 궁이 세요 나 원래 콩콩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적어도 이 빌드에서는 콩콩이 괜찮은 거 같다 콩콩이들 2200이면 절대 적은 게 아니거든요 방관이라 그런지 딜이 잘 바뀜 확실히 아무튼 콩콩이 루시안 요즘 뜨고 있어서 해봤는데 괜찮은 거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피읍 멀씨기만 괜찮은 거 같은 방관 루시안이었습니다 끝!